안녕하세요. JMS 골프클럽 이지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프로치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. 아마추어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히팅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어프로치를 하실 때 옆에서 옆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 볼에 미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프로치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이 작아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.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실 때 옆에서 옆으로가 아닌 샷의 개념으로 위에서 아래로, 다시 말해 위에서 아래로 몸쪽으로 회전을 해주시는 게 어프로치지 옆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프로치가 아닙니다. 어프로치의 개념은 내가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핀에 가깝게 붙이는 게 어프로치이므로 옆에서 옆으로 치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로, 위에서 아래로 치셔야지만 볼 컨택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아래로 친다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치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듯이 치셔야 됩니다. 다시 말해 어프로치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컨택인데요. 컨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클럽패드가 몸쪽으로 돌게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위에서 아래로 클럽패드가 몸쪽으로 돌게끔 어프로치를 해주시는 것이 미스샷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